예비고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것도 예비고일만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예비고2, 고3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기왕 누르신 거 잘 오셨어요. 자, 근데 일단 오늘은 우리 예비고일만을 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개정교육과정 딱 들어가는 초입에 계신 우리 예비고일분들 있죠? 네, 그분들,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접입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영어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영어 선생님이야. 영어교육과니까 주변 친구들은 다 영어 선생님들이겠죠? 제가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다 물어보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막 이런저런 정보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알겠죠? 근데 살짝만 스포 드리면 일단 변하는 게 있어. 하지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한번 봐봐. 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또 메가스터디에서 그 이 개정 바뀌면서 변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캐스트 같은 걸 선생님들이 많이 다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을 거야. 그치? 이제 고교 학점이 되면서 이제 3년간 192학점 이수할 시에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대학생처럼 이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들어서 학점을 채워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점을 채워야 되는 뿐더러 그 과목에서 일정 점수를 또 넘어야 또 그 학점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돼. 보면 잘겠죠? 그러니까 페일이 나올 정도로 막 점수를 받아버리면 안 돼요. 물론 페일이라고 표현 안 하더만 인컴플릿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치?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어떤 일정 이상의 점수를 잘 맞아서 이제 지정된 과목들 여러 개를 잘 들어가지고 아무튼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선생님 그러면 이 192학점을 제가 원하는 거 다 들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192학점 중에 정해진 게 많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또 일부 같은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또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또 여러분들의 진로와 맞는 그러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나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92학점을 절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막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보시면 이제 공통영어랑 기본영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1 때 꼭 들어야 되는 영어 과목, 고2 때 꼭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영어 과목이 필수적으로 일단 정해져 나와요. 그래서 이 공통영어랑 기본영어를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 그죠? 이거를 듣고 나서 뭐 선택과목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뭐 일반선택에서는 뭐 영어 1, 2, 영어 독해와 장문. 이 중에서 또 고를 수가 있고. 또 진로선택 과목이라 그래가지고 뭐 직무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영미문학 읽기, 기타 등등등 있는 데 3개만 가져왔거든요.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융합선택이라 그래가지고 뭐 실생활영어, 영어회화, 미디어영어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진로와 비추어 봤을 때 자기는 이제 요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거를 들어야 내가 대학 간에 유리하겠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막 주변 친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들도 고충들이 많으시대요. 왜냐면 그래도 요즘은 어때? 그러니까 다 과목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니 직무영어 가르칠 사람도 있어야죠. 영어 발표 토론 가르칠 사람도 있어야죠. 영미문학 읽기 가르칠 사람도 있어야죠. 물론 한 영어 선생님이 여러 개를 가르칠 수 있지. 그래도 막 과목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막 내가 한 선생님이 이것도 가르치, 이것도 가르치, 이것도 가르치 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좀 과목이 너무 늘어난 거에 비해 선생님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너무나도 과목이 늘어나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좀 고충을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충은 좀 있으시긴 한 것 같아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는. 그래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 심지어 이제 과목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A라는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이런 과목을 하고 있는 B학교나 C학교가 있는 거지. 그럼 B학교, C학교의 어떤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타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과목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있대요. 오케이?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제 선택적인 과목, 필수적인 과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등급 재변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은 뭐예요? 1등급은 몇 명이야? 내신에서. 4%잖아, 4%. 지금까지 4%였어요. 4%가 1등급 그리고 4%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리고 23%까지가 3등급이고 40%까지가 이제 4등급입니다. 오케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등급까지 있어요? 9등급까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9등급제인데 이제 몇 등급제로 바뀌니? 5등급제로 바뀐다고 그러죠? 5등급제. 그래가지고 뭔가 좀 1등급 따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편해졌어요. 편해진 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돼. 맞죠? 왜? 1등급은 이제 10%야. 상위 10%까지가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은 상위 34%까지를 받게 돼요. 이제 10% 이후부터 34%까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장만 버테면은 거의 이제 기존 방식으로 하면은 거의 이제 4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 40% 그렇죠? 상위 40%.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등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실력을 받는 친구가 이제 새로 바뀐 등급제로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2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뭐면서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급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뭔가 1등급을 맡기는 과거에 비해서 쉬워진 건 맞아. 맞긴 하지만 또 거꾸로는 뭐예요? 대신에 이제는 뭔가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이제는 내가 1등급을 받지 않으면 내가 2등급으로 밀려나면 대학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1등급 따위가 쉬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변별력이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등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등급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린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1등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막 그 고정된 4%가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막 보면 영어도 보면은 학교 보세요. 막 해외 거주 몇 년 갔다 와가지고 영어 엄청 유창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막 누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엄청 잘해. 막 그런 어떤 단단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근데 이제 10%까지 1등급을 확장을 시켜버리니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기회가 생긴 거니 솔직히. 그잖아. 4%라고 하면요. 학교 사정에 따라가지고 무슨 전교에서 뭐 9등까지 아니면 뭐 7등까지 학생 수가 좀 많다. 그러면 뭐 전교 12등까지 이래. 그죠? 그러니까 그 10명 정도는 다 어떤 특수한 애들이 막 영어 같은 게 1등급을 받아가는 친구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내신이고 우리나라 교육계, 우리나라 뭐 문법, 우리나라 뭐 이런 독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 거주 경험이 굉장히 많고 막 뭔가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은 친구들을 따라가기 쉽진 않잖아. 솔직히. 그쵸? 근데 이제 이게 1등급 컷이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 건 맞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하자. 요 등급을 막기 위해서 특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있죠? 물어보면 그래도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뭐 그동안 뭐 서술형 문제가 뭐 어떤 비중이 있었는데 아 이번 2개정으로 가면서 서술형 비중이 엄청 커질 것이다. 이런 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뭐 예상은 할 수 있대. 뭐 이렇게 뭐 바뀌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으로 치면은 우리 영어가 이제 4개 영역이라 그래서 뭐 말하기 뭐 스피킹 듣기 리스닝 쓰기 라이딩 그 다음에 뭐야 읽기 리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4가지 영역이요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개정교육과정부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4영역이라고 안하고 2영역이라고 그래요. 2영역 그래서 이해 그리고 표현 뭐 이런 영역으로 바꿨대. 근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2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듣기랑 읽기가 되는 거고요. 표현은 뭐냐? 말하기랑 쓰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의미가 없어. 뭐 말만 바꾼 거야. 그냥 말하기 쓰기 읽기인데 이거를 이제 이해와 표현형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바뀐 건 맞는데 본질이 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드린 말씀이 뭐예요?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좀 이런 느낌이지.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선생님들 인터뷰 해보면 그래요. 뭐 서술형 어떻게 될 거다. 문제가 어떤 경향으로 나올 거다. 뭐 그런 거는 아니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학교마다 솔직히 그게 달라요. 저도 이제 여러 학교를 저 내신 대비를 해보지만은 어떤 학교는 그냥 객관식 100이요. 객관식 100. 서술형이 없어요. 서 논술형이 없어요. 근데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객관식이 95%고 서술형이 5%인 학교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5문제라고 했을 때 24문제는 객관식이고요. 나머지 한 문제만 서 논술형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객관식이 60%, 서술형이 40%인 학교도 있어요. 객관식이 70%, 서술형이 30%인 학교도 있어요. 객관식이 80%, 서술형이 20%인 학교도 있어요. 전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의 경향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어떤 경향으로 출제를 하시는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요거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저는 내신 전문 강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신의 관심을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저는 영어 강사니까 영어에 관심을 갖고 눌렀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내신에서 킬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유형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킬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잘 봐요. 일치 불일치인데. 선생님. 일치 불일치가 왜 킬러예요? 일치 불일치면 그냥 그거 아니에요? 뭐 위글 있고 위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나요? 특히나 이제 막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이런 건 엄청 쉬운 문제인데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내신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본문이 있어. 근데 이제 다음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찾으라 그랬어. 근데 1, 2, 3, 4, 5번의 선지가 다 복잡한 영어로 된 문장이면 어떨까? 어떨까요?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문은 바삭하게 알고 있거든? 근데 1, 2, 3, 4, 5번의 선지가 완전히 새로운 영어 문장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야. 단어도 어렵고 막 그래 막 문제는 호흡도 길고 그러면 그게 해석이 안 돼버리면 문제 풀립니까? 안 풀리죠. 맞죠? 거기다가 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두 개 고르라고 그래요. 어떤 학교는 세 개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지.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OMR 카드 이 방식은 예를 들어 정답이 1, 3, 5번이라고 했을 때 내가 1, 3, 4번이라고 찍어버리면 틀린 거잖아. 무조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일치불일추형 같은 경우는 단어가 중요하죠. 일단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되죠. 끝났나? 그 다음 두 번째 요양문 완성입니다. 이거 굉장히 핫하죠? 아마 중학교 때부터 좀 여러분들 어려워 있을 수는 있어요. 요양문 완성 문제가 뭐예요? 지문이 나와요? 위에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자 다음 문장은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다. 그래서 이 문장 속에 빈칸이 두 개가 뚫렸어요. 여기 빈칸이 있고 여기 빈칸이 두 개가 뚫렸어요. 자 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채우시오. 단 어형 변화 가능 뭐 ing를 쓴다든지 툴을 붙인다든지 ed를 붙인다든지 어형 변화 가능 이러면 어때? 어렵지. 그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빠삭하다고 하더라도 이 요양문으로 나온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해석.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요양문 속에 주어진 이 빈칸 있잖아요. 이 빈칸에 채우는 단어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찾아서 쓰시오. 이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뭐 어형 변화 할렘하고 말렘 말아가지고 채워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자 이 빈칸을 뭐 툴을 붙여야 되나? 이건 뭐야? 문법이죠. 그렇죠. 그럼 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업법. 오케이? 네. 굉장히 어려워요. 요양완성문제가 거의 끝판왕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업법문제인데 업법문제는 이제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중 업법상 그 지문에서 이제 밑줄이 막 나오고 막 다음 중 업법상 틀린 거를 찾아라. 그렇죠? 아니면 다음 중 업법상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옳은 것을 찾으라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지죠. 일반적으로. 왜? 틀린 거 4개를 좀 명확하게 좀 끄집어내야 이제 옳은 거 하나가 좀 남는 그런 개념이야. 솔직히 말해서. 거기 딱 보면은 아 얘는 100% 옳아 라고 하고 정답을 찍기보다는 아 얘는 이래서 틀리고 얘는 이래서 틀리네 아 얘만 남는구나 아 얘가 닦아도 맞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법상 틀린 거 하나 찾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업법상 옳은 거 하나 찾으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체감상 어렵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업법상 틀린 걸 두 개 찾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업법상 틀린 거를 업법상 옳은 걸 두 개 찾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업법은 말 그대로 업법을 잘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 업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그 지문이 또 군데군데 막 변형된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또 이제 결국은 뭐 단어 해서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업법은 업법입니다. 업법. 그쵸?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업법이야. 업법.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어휘 문제 뭡니까? 이제 막 본문이 있죠? 본문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본문 학습하는 그게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뭐 중간중간 이제 단어에 막 밑줄이 다섯 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위 본문에 뭐 단어 이제 다섯 개 밑줄을 쳐놨다. 근데 여기에 문맥상 올바르지 않은 단어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딱 보고 뭐 원래는 막 여기에 패시브란 단어가 나왔어요. 원래 원래 원문에 그럼 이게 수동적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어머나 액티브로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활동적인 능동적이잖아요. 반대말이잖아. 아 그럼 이거 틀렸구나 뭐 이렇게 찾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뭔지 알겠죠? 음 근데 이제 이런 어휘 문제 풀 때도 본문 변형도 엄청 많고 이 바뀐 어휘가 어 이게 본문에선 패시브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나온 이 액티브가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 패시브랑 비슷한 뜻인가? 아 패시브랑 아예 반대말인가?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제를 풀지. 그럼 이건 말 그대로 단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해석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그나마 이제 해석은 조금 이제 그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게 본문이 여러분들 다 범위를 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몰린 없다고 솔직히. 본문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가 많이 중요하고 해석도 일단 부수적으로 중요한 건 맞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영작 아닌 것습니까? 영작. 영작도 엄청 여러 가지죠. 어떻게 나오냐 영작은.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본문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뭐 여기 이제 빈칸을 뚫어놔요. 한 줄 두 줄 이렇게 빈칸을 뚫어놔. 그 다음에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영작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막 보기에 단어 같은 것도 많이 주어지고 해석은 기본적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건 핵심 문장이다. 이건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다. 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걸 암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암기한 대로 딱 쓰면 맞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죠? 아 문법적으로 중요하고 구문적으로 중요한 이 문장을 내가 암기를 해놨더니 아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온 거야. 그냥 쉬워요. 근데 내가 암기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나오긴 했는데 뭔가 조금 더 패라프레이징이 돼있어. 그러니까 뭐 좀 말이 좀 바뀌어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표현했다 이거야. 그래서 뭔가 내가 외운 거랑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추가로 영작을 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렵지 벌써. 맞죠? 그래 놓고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영작을 해라. 근데 뭐 이번에 무슨 도치를 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막 부정없고 도치를 해가지고 쓰라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쉽게 나오면 막 무한히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법실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해야 돼요. 정말 탁월해야 돼. 굉장히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탁월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어법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을 뿐더러 내가 알고 있는 어법 개념들이 이제 실전적인 측면에서 내 머릿속에 완전히 이렇게 딱 놀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아 이거 부정없고 도치 아 이거 관계되면서 왔으라는 거구만 아 이거 관계부사 왜 왔으라는 거구만 이게 바로바로 좀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어 그리고 아 관계부사 아 관계되면서 왔다면 일단 불안전문장 써줘야 되고 아 이거 매월담이 완전 문장 써줘야 되고 이런 게 좀 실전적으로 다 머릿속에 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시 이렇게 즉시 전력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법이 정말 탁월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잉. 그럼 이런 킬러 유형을 풀기 위해서 보면요. 일단 크게 보면 뭐냐. 단어 중요한 거죠. 단어 그 다음에 이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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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은 뭐예요? 독해잖아 결국. 해석과 독해. 맞죠? 그리고 어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내신에는 그 듣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우리 학교 그 듣기 그 작년 거 3월 모유사 있지? 그거 듣기 스크립트 그거 할 거야? 그 듣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이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듣기 문제야. 그리고 듣기를 실제로 틀어줘요. 틀어줘. 듣기를 틀어줘. 똑같이 틀어줘. 그럼 이제 그 듣기를 듣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 두 사람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가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생각보다는 많이 쉬운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듣기 스크립트가 그대로 나오거든. 그럼 심지어 이걸 범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스크립트를 공부를 할 거잖아. 그럼 공부한 스크립트가 그대로 듣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솔직히 현장에서 들을 필요 없이 내가 그동안 학습한 그 스크립트대로 문제를 풀면 풀리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어떤 변환기 같은 걸 사용해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듣기도 살짝 바꿔요. 무슨 뭐 TTS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써가지고 대화의 내용을 살짝 바꾼다든지 대화의 음성을 바꿔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대화 음성에 나온 어떤 단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를 완전히 재구성해서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지. 그렇지? 아무튼 간에.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내겠다. 저걸 저렇게 내겠다.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솔직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주어진 스크립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저랑은 이제 듣기는 논 외로 치고 그럼 결국은 단어 해석 어법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거 하시면 돼요. 실패 없는 선택.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저를 지금 거의 20분 동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법은요. 제 강의 중에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이의계정. 고등영어 어법 개념 개념부터 무브불까지 한 방의 완성.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법이 어렵다고 해서 상관은 괜찮아. 전혀 무관해. 아 선생님 저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뭐 주어동사 목적어 부어 이런 말도 너무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야. 진짜 거의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그런 1, 2학년 수준에서만 끝나냐? 아니야. 이거 해가지고 문풀까지 한 방에 완성을 하게 될 텐데 다해서 이거 46에서 47강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다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언제 46, 47강을 다 듣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요. 어법이라면 어법 강좌로 이거 46, 47강 이거 하나면 모든 어법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럼 할 만한 거야. 맞잖아. 뭐 지금 당장 야 이거 어법 강좌 이거 46강좌 이거 들어봐. 어우 너무 많아. 근데 이거 하나만 잘 들으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른 어법 강좌를 들을 필요가 없다면요? 투자할 만하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어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실전적인 것까지 차근차근 다 다루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주 고객층이 지금 요 캐스트 한정. 중학교 3학년 실 거 아니에요. 중3뿐만 아니라 고1, 고2, 고3 누가 들어도 이거는 되는 거예요. 어법은. 왜? 다 끝내니까. 그리고 고3이라고 어법 무조건 다 잘하냐? 중3이라고 어법 무조건 다 못하냐? 아니잖아. 이게. 영어는 학년 무관이야. 레벨별 레벨별. 맞죠?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해석 독해인데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 힐링 독해라 그래갖고 영어 독해 13시간으로 끝낸다. 요거 있어요. 13시간으로 독해하는 법. 기본적인 문장 해석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어떤 그런 난이도, 학평 난이도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장 이런 것도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쉬운 해석에서부터 시작을 해. 막 전시사 해석하는 법. 막 in 어떻게 해석하냐? 뭐 in the room 해석 어떻게냐? 이런 거 나와.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부로 가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기출 문장만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강좌야. 들어봐 들어봐 들어보면 돼요. 어 선생님 못 믿겠는데요? 맛보기라도 들어봐요. 들어보면 생각이 바뀌겠지. 그렇죠? 전 확신합니다. 이건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인데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핫한 능률복화. 능률복화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능률복화가 그 데이 60까지 있어요. 60까지. 그래서 한 데이당 단어가 한 20개에서 한 24개 사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60강 완성인데 저는 이 강좌도 그 표제어 암기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운 이 단어가 수능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나왔는가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어휘 암기뿐만 아니라 이 어휘가 수능에 실제로 나온 그 문장까지도 분석해드리면서 독해력도 올려드려요. 그리고 플러스로 동의어. 필수적 영어로 반의어.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금상처방.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들어라. 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정이 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잘 이렇게 격파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되는 방법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요. 예비고일 여러분들. 물론 지금 예비고일이 아니신 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캐스트를 좀 꾸준히 막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그래서 요즘 제가 기분이 좀 좋아요. 막 고정적으로 저의 캐스트를 막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 아무튼 오늘 이 캐스트 예비고일 친구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보세요. 됩니다. 되죠.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100% 믿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 캐스트를 보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강의를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라도 하라는 거야. 알겠죠. 하여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오 고등학교 와서 막 1학기부터 허덕이고 막 고생하지 말고 근데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영어가 월등하게 어렵거든요. 월등하게 어렵고 월등하게 범위가 많단 말이야. 그치? 뭐 이기계정으로 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마. 알았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게스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